안녕하세요. 2021년 이후에 토지 및 기초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 보시면 흙의 포화 단위 중량이 20kN, 포화 점토층은 45도 경사로 8m를 부착하였다. 흙의 강도 점수 CU가 65kN, 빨세탄 0이고요. 그림과 같은 파견을 해져 사면의 안정률 FS를 구하라. 단, ABCD의 면적은 70m이고, 0점에서 ABCD의 무기 중심까지의 수직거리는 4.5m다 라고 주어져 있죠. FS에 대한, 원호 파기에 대한 FS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했죠? WE의 C에 대한 것 값을 R의 L. C, R, L이라고 하는 것을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값을 일반적으로 항상 안정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봤다면 이제 안정률에 대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값들이 점토층에 대한 것은 주어졌고, 반지름 R 주어졌어요. L에 대한 것은 안 주어졌죠. 하나씩 하나씩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E값에 대한 것은 4.5m 주어졌죠. W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W에 대한 것, 중량에 대한 형태로 구하면 어떻게 돼? 감마, 단중량에 대한 것의 흙의 부피 형태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 중량에 대한 값은 얼마로 주어졌냐면 단위는 20, 얘는 20, 그러면 V는 A에다가 L, 거리에 대한 것만큼인데 면적에 대한 것은 주어졌어요. A, B, C, D의 면적 70제곱미터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면적은 주어졌어요. 얼마? 면적은 70으로 주어졌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얘가 1미터만큼 간다. 여기가 1미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얘가 1미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값을 구해보시면 140, 3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한 번씩 구해주셔라. 라고 하는 것을 1420이니까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값에 대한, 이 길이에 대한 값인데, 이 길이에 대한 것은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죠. 비례식으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끼어 있는 각, 이 각도가 89.5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해주자. 전체 원의 크기가, L값 구하겠다. 이 L값을 구해주시려면, 전체 원은 몇 도겠어? 360도야. 그럼 360도 분의 89.5도다. 얘가 전체 호에 대한 길이는 2파이 R인데, 2파이 R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L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L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L은 다 넘겨버리면 360도 분의 89.5도 곱하기 2파이 R은 12.1.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L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을 구해보니까 18.9다. 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 구했죠. 1400, 얘 4.5이죠. 얘는 65죠. R은 12.1이죠. 12.1이죠. 지금 구한 18.9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2.36이다. 라고 하는 것을 4번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 대한 것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기호에 흙의 성질을 표현한 것으로 틀린 거 SM, M. 실티가 섞인 모래. 그런 노릇이죠. GC, 점토 섞인 자갈. 그렇죠. 클레이가 섞인 거. CL, 소성이 큰 무기질 점토. L이 소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죠. 압축성이 낮냐, 라이. 형태가 로우냐, 하이냐의 형태로만 LH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성이 낮은 로우, 로우드, 압축성이 낮은 점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3번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용보기가 또 운다. 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약점토 집안의 계량구법이 아닌 거 프리로딩, 샌드드레잉, 페이퍼드레잉, 바이블 프로세션. 그렇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또 제가 운다 그랬잖아요. 연약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지반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럼 연약지반은 점토가 있고 사질토가 있더라. 그럼 앞자때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좀 말도 안 되지만 앞자때서 외우자. 전생에 전생에 치프가 되려면 되려면 작은 글자는 외우지 말고 앞셈 패침해라. 패침해라. 그 다음에 사질토는 전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이렇게 한다고 했어. 대신 사질은 충격이야. 충격. 점토는 대부분 물을 빼. 물을 빼는 거 형태다. 누르거나 물을 빼는 형태다. 모래는 사질이다. 충격이다. 전기방식법, 생석기 말툭공법, 치안공법, 프리로딩공법, 앞선통공법, 샌드드레인, 페이퍼드레인, 치마공법. 물을 빼는 형태란 말이야. 얘는 전기 충격.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다진말툭, 모래말뚝, 폭약, 약격주인공법. 이런 식으로. 앞자 떼가지고 여러분 찾으세요. 딱 봐도 계량공법에서 아닌 거 얘네들은 점토지. 프리로딩, 샌드드레인, 페이퍼드레인. 그렇잖아? 프리로딩, 샌드드레인, 페이퍼드레인. 다 점토고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바이브로 프로테이션은 모래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지방 공법에서는 어떤 게? 모래와 점토가 있다. 그래서 특히 점토가 아닌 걸 찾아줘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물어봤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그럼 모래. 전생에 치프가 되려면 앞서 패침해라. 이렇게 앞자 떼가지고 앞자 떼서 어쨌든 그걸 외우셔야 된다니까. 앞자 떼.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기 떼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떼서 여러분들이 말을 다 쓸 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시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좀 이렇게 떼셔가지고 공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부탁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4번 보면 그림과 같은 집안의 재하순간 수주가 지표로부터 5m였다. 20% 암밀이 일어난 후 지표면으로부터 수주의 높이는 단 물의 단위량은 9.867N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에 대한 재하수주 순간 지표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5m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UZ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면이잖아. 그렇죠? 초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UI UT 마이너스 UT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는 20%로 주어졌어. 얘 얼마야? 얘 UI는 5m로 주어졌어. 5m 얘는 5m 그럼 얘는 얘를 UT로 묶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나면 5, 2, 10, 1 넘어가고 내려오면 UT는 4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릴 테니까 그래서 4m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